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해독, 디톡스, 궁극적으로 우리 몸 어디를 해독하자는 것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해독 프로그램이 장청소와 간해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어디를 해독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해독은 우리 몸의 백족의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바다를 정화하여 독소가 없는 깨끗한 체액을 만들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여 세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백족의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바다인 말초혈액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백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무리를 이루어 체액의 바다에 떠있습니다. 무리를 이룬 세포를 조직이라 하고 조직이 모여 장기가 됩니다.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바다를 일본 자연의학의 대가 모리시타 게이치는 모세혈관과 모세 림프관의 틈새에 있는 말초혈액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직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바다인 말초혈액 공간에는 모세혈관과 모세 림프관을 통해 산소, 영양소, 호르몬, 백혈구, 혈소판, 세균, 바이러스, 유해항물질, 중금속 등이 모여들고 세포가 대사활동을 하고 난 직극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냅니다. 우리 몸에는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전신에 뻗어 있고 백족의 세포는 모세혈관을 빠져놓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모세혈관의 평균 직경은 세동맥 유입부가 0.005mm, 세정맥 유출부가 0.009mm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로 아주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적혈구의 직경이 0.007mm니까 적혈구가 변형을 해야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말초혈액 공간에는 모세혈관, 모세림프관, 신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림프관은 모세혈관보다 약간 직경이 크고 림프 역류방지 밸브가 붙어있습니다. 세정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자량이 큰 독소나 노폐물은 모세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세동맥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90% 혈액은 세정맥으로, 10% 혈액은 모세림프관으로 들어가 순환을 합니다. 림프가 정체되면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림프순환이 원활해야 체액의 흐름이 균형을 잡아 조직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독은 말초혈액 공간을 정화하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조직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체액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해독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